섹시하게 화장이 잘 됐네 섹시하게 화장이 잘 됐네 섹시하게 화장이 잘 됐네 또 많이 신경 쓴 것 같은데 근데 그 화장이 지워지고 그 예쁜 옷도 벗고 네 심장이 먹고 될 거야 또 미얀네 변방하니 좀 지저분하니 그새는 내 일부러 안 지웠지 왜냐면 어차피 설령 없지 바로 네 곳이 이끄지지 네 손끝은 방바닥에 하지만 또 미얀지 너부터 전화기를 꺼내네 또 미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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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미얀지 그녀방하니 좀 지저분하지 어떤 법이든 또 미얀지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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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